네,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세수를 하고 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. 요즘에 환절기예요, 여러분들. 환절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. 저 또한 피부가 진짜 예민해서 환절기 되면 이 각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편이거든요. 사실은 원래는 피부과 다니고 에스텍지 다니면서 모공팩을 좀 자주 받는 편이었는데 사실 저 같은 귀차니즘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저는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아주 간단한 석고 마스크팩을 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석고팩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봉홀에다가 석고 넣고 비벼서 얼굴에 붙인 다음에 마르면 떼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. 그 고정관념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깨주겠습니다. 이 팩은요. 단 한 장으로 아주 간편하게 하는 석고 마스크팩인데요. 굉장하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이 제품이 입속은 제대로 타가지고 훅이 그리 그냥 폭풍으로 올라온다고 해요.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빼서 이거 진짜 신기해요, 여러분들.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들어있어요. 이게 위아래로 두 개가 들어있거든요. 우선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. 좀 윗부분부터 저는 먼저 붙일게요. 이렇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쪽 면에 투명 비닐 같은 게 있어요. 이거를 먼저 벗겨주고 얼굴에 밀착시켜주면 됩니다. 이렇게 투명 이 비닐을 먼저 벗겨주고 어느 정도 밀착이 됐다 싶으면 흰색깔을 이렇게 떼주면 됩니다. 짜잔! 자, 뗀 다음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밀착을 제대로 시켜줘야 돼요. 오! 와, 신기해! 오! 뭔가 확실히 모공팩이다. 완전히 이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. 그냥 내 살을 붙인 느낌? 오! 완전 쫀쫀해! 우와! 너무 좋다, 이거. 벌써부터 모공에 주는 게 좋은데? 짠! 네, 여러분. 저 같은 공선도 샵에서 받은 것 같은 이 석고팩 완성입니다. 짠! 진짜 간단하죠?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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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은 원래 이렇게 석고팩 하다 보면은 막 바닥에 흘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이 이렇게 사이에 끼기도 해서 그것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. 근데 이 팩은 진짜 간단하게는 붙이기만 하면 끝이니까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이게 밀착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활동하면서도 뭐 설거지를 하셔도 되고 집안일을 하셔도 되고 좀 활동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한 한지 몇 분 지났는데 여기가 살짝 굳었거든요. 살짝 말랐어요, 확실히.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이게 쫀쫀하거든요, 지금. 시트가 마르면서 피부에 있는 피지가 이 시트 속으로 확 흡착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모공은 줄여주고 피지는 제거해주고 각지도 제거해주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게 완전 쫀쫀하니까 우리 그 모공 리프팅을 확실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. 쫀쫀하게 내 피부에 쫙 달라붙으니까 이렇게 윤곽도 확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마르는데 40, 50분이 걸리니까 그럼 전 그동안 조금 쉬다 올게요. 그럼 40분 뒤에 봐요. 안녕. 이제 40분이 다 됐으니까 대망의 가장 떨리는 순간인데 마스크팩을 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으로 조심히 떼어내면 되거든요. 천천히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제 얼굴 모양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나왔어요. 여러분들 사실 이게 밀착력이 너무 강해서 뗄 때 자극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가 무자극으로 판정 났습니다. 땅땅! 네,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선 토너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. 마스크팩을 끝내면 토너로 한번 싹 정리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피부 광채 보이나요? 이거야말로 정말로 디클렌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이렇게까지 딱 해줘야지 디클렌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, 여러분들. 그리고 이 석고에는 모공을 조여주는데 좋은 특허 성분이랑 그리고 아티초크까지 들어있다고 해요. 그 성분들이 리프팅 효과도 주고 모공도 조여주고 피부 진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친구예요. 그리고 이 석고팩에 스킨케어 성분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만져보면 굉장히 매끈해졌어요. 피부가 많이 처지면 많은 분들이 울세라 리프팅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팩을 하면 모공도 확 조여주고 모공 리프팅이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모공세라라고 불려도 될 것 같아요. 확실히 쫙 리프팅이 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그냥 이 팩 한 장으로 평소에 피부과 샵을 다닌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가성비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 여러분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보다 수면이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?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. 뷰티타임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 굿밤 이거네. 보미씨 뭐고? 이렇게 쫙 조여주던 그 석고 마스크팩 사실 말로 만들었을 땐 마스크팩인데 석고? 이랬거든요. 근데 언니가 직접 쓰시는 거 보니까 확 와닿았어요. 진짜 완전 쫀쫀. 쫀쫀. 써보고 싶어요. 탄만. 흔한 마스크 시트가 아닌 석고 시트 진짜 완전 신바템이에요. 진짜 신바템. 여기에 무슨 탄탄 뭐 탄 뭐 있다고 들었는데 탄 탄 그게 뭐예요? 그게 바로 모공 케어로 특허받은 탄닌 콤플렉스라는 성분인데요. 이게 모공을 수축해주고 피지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고마운 성분이에요. 우와 단순히 모공만 조여주는 느낌이 아니라 찐으로 모공을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네요. 맞습니다. 저 피부에 완전 쫙 붙어서 말하기도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맞아요. 이게 진짜로 시트가 상화로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얼굴에 완벽하게 그냥 착 밀착하거든요. 이게 마르면 마를수록 모공에 그냥 쫙 밀착을 해요. 이게 또 마를수록 모공이 쫙 붙으니까 끌어올리는 리프팅까지 해주니까 얼굴 윤곽까지 잡아줘요. 윤곽까지. 근데 사실 이렇게 너무 밀착이 되면 뗄 때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언니가 마스크팩 떼실 때 혹시나 피부가 빨개지진 않을까 걱정하고 자세히 봤는데 완전 멀쩡히 놀랬어요. 진짜 오히려 피부가 쫀쫀해 보였어요. 저 정말 예민한 편이거든요. 피부가. 근데 이게 피부 자극 테스트 결과 무자극 한정을 받은 제품이에요. 저처럼 옆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자극 없이 깔끔하게 떼실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너무 좋다. 별도의 도구 필요 없이 사용하는 석호팩이랑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. 진짜로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. 또 있어요?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 아티초크가 무려 1만 ppm이나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1만 ppm. 피부에 탄력까지 줄 수 있어요. 부모님이랑 같이 쓰면 진짜 완전 완전 효녀? 효녀. 효녀 되는 겁니까?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픽을 해주고 있는데요. 노폐물 제거에 딱인 제품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다음날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. 진짜.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이것도 저희 거죠? 그럼요. 어~~ 아름다운 감사합니다.